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름답고 귀한 날씨 생명체 위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오늘 24년 표호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올해 교회 표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에 있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오늘 하나의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 작년에 실패했던 것 그것을 이번에는 꼭 해내리라 오랜만큼은 살을 빼야지 몇 년째 다짐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살을 몇 키로 빼리라 이렇게 다짐하죠 어떤 분은 영어 공부를 늦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영어 공부를 시작하겠다 어떤 분들은 악기를 취미로 다시 배우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읽고 24년 한 해는 성경 1독을 완주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를 잘 못 나오신 분은 올해는 새벽기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금요철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야지 올해는 나에게 새로 맡겨진 그 봉사를 열심히 잘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몇 년째 우리에게 좀 덩치 큰 부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소위 100키로 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살을 굉장히 많이 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살을 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의사가 목사님 살 안 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허리에 물이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목사가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는 거예요 어떤 부목사님은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혈압과 당뇨를 내서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죽음을 잘 짓습니다 이런 의사가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심각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나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새벽에 보이는 분이 계세요 어느 순간 금요철에 보이는 분이 계세요 알고 보면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힘들고 고난이 생기니까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의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심각하게 절박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해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섬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배달면 우리가 우리의 그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도 달고나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고나 듣고 계십니까? 2024년은 이제 신약과 시편 자문인데요 이번 주간은 마태범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제 마태범 5장은 내일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산상설교인데요 이 산상설교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익숙한 것이 마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히 한자씩 묵상하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팔복 산상설교 이것은 바로 이런 이런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상설교 이 팔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은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자들이다 예수 믿은 성도들은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온유한 자이다 이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우리에게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팔복은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이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육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과 근사님들에게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바로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 모든 그리스도의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 그리고 이 팔복 이것은 동시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청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평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 팔복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취하고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애통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애통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우리가 본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어떤 사람 너무나 착한 사람 있습니다 주의 사람들 잘 숨기고 베풀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다 너무나 온유하다 그런데 그 기질과 성품과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팔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팔복의 여덟 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 팔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기준이죠 천국 백성의 그 기준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삼설교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칙과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그 가치관과 법칙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산삼설교는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로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나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시장에 가서 똑같이 물건을 깎잖아요 그 잔돈 그 백원짜리 때문에 혈기를 올리는 거예요 욕을 하고 싶을 때 욱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를 보면 섬기는 대상과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저 하늘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질과 권력과 정력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바로 그리스도네에 참된 삶의 표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은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무슨 옷을 입고 계급이 뭐냐 어떤 곳에 여행했느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바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에 이제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왜 여기에 왔을까요 마태봉 그 앞에 4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나느니라 무리가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병자들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기와 소문은 대단했습니다 수리아의 전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보금이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육체의 병만 고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이 바로 무리인데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빠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할 때에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생각하니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과 피자 먹고 싶은 걸 가득 양손 들고 집을 퇴근했습니다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달려 나옵니다 아빠 근데 아빠라고 부른 동시에 치킨과 피자만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인자석들이 아빠는 없는 거예요 치킨과 피자에 혀혀녹되어 있는 그 아이들 아빠의 마음은 굉장히 서운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아마 그런 일을 한두 번 당하고 나면 아빠는 더 이상 치킨과 피자를 사들고 가지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무리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봉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내었다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원어로 보시면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설교할 때도 이 앉으시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쳤다는 것은 그냥 적흥적으로 그냥 생각나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길을 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마태 기자는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에 속한 사람인가 무리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즐거워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채우지 못하면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난 그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과 친밀함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채우지 못해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채우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온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토인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그 영혼을 들여다봤는데 자신의 영혼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영혼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것 빈털털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그 영혼을 바라보며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무능함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누린 것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신약성경에 누가 보고 모장에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 것처럼 그 결과는 엄청난 고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대단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꾸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버리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이사를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자주 하잖아요 이사를 할 때 보면 정말 엄청난 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버리고 버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정말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삶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바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료를 구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할 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그 간습하심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자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본모스를 보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정도의 그 공부한 것도 괜찮고 외모도 괜찮고 나의 성품 이 정도면 괜찮지 다 웬만하면 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보여줄 때 우리는 형편없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게 주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안에 죄악덩어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가슴을 치며 내 안에 죄와 허물을 보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애통은 세상의 이 애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애통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남에게 뭔가 뺏기거나 남에게 좀 우리가 손해를 봤을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겪는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그 가족을 떠나볼 때에 당하는 그 슬픔 이것이 애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애통은 바로 영적인 애통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질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 해야 될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애통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인 줄 알고 대신 애통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과 죄가 바로 내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신 아파하고 대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우리나라에 있는 이 죄악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죄악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그 죄악을 같이 짊어지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부정과 부조량을 다 뽑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조직을 바꾸고요 무력을 써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모든 시스템을 바꾸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온 바로 나의 죄악임을 알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 후서 1장 4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이것을 받을 때 이것은 인간의 위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와서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당한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를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빕박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샌가 눈에 눈물이 메마르고 애통함이 사라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애통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의 눈물을 회복시켜주시오 정말 하나님 교회와 제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신 말씀 붙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을 포기하게 하시고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한번 애통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눈물을 해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를 바라보고 눈물을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내 안에 있는 그 취약과 허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올 한 해 또 하나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강박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석구석 가는 곳곳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 권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 모든 그들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